이번에는 오늘의 1위 후보 팀을 만나볼까요? 어서 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드립! 안녕하세요! 주모로 바이, 지규댕입니다! 네, 1위 후보 축하드립니다! 팬분들에게 감사 인사 전해주세요! 네, 우리 모아분들이 열심히 응원해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1위 후보가 되었는데요 오늘도 멋있는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한 마음 가득 담아서 팬분들에게 저희의 반전 매력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내다 봐라, 굿보이, 건배! 네, 좋습니다! 그럼 투모로 바이 토게더의 1위 공약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완전히 배드보이의 모습을 보여드렸었다면 이번 한 번 굿보이의 모습으로 앵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굿보이 세레머니 보일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해주시고요 오늘 한 곡 더 준비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희가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오프닝 시퀀스죠! 저랑 태연이가 작사에 참여하는 만큼 많은 더 관심,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투모로 바이 토게더의 무대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네, 볼수록 빠져드는 투모로 바이 토게더의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ерт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